노령 강아지, 백내장 수술이 꼭 필요한가요? 박사님 제가 키우는 강아지는 12살 푸들인데요. 아이 눈에 백태 같은 것이 끼기 시작한지는 좀 됐고, 동물병원에서 백내장 진단도 받았으며, 현재 시력을 완전히 잃은 상태는 아니지만, 눈이 잘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백내장 진단 후에 동물병원에서는 수술을 권했는데요. 아이 나이가 적지 않고 또 수술비용도 커서 어떻게 해야할지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이는 현재 밥도 잘 먹는 편이고, 눈이 잘 보이지는 않는 것 같지만 힘들어하거나 불편을 느끼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아이 백내장을 어떻게 해줘야 할지에 대한 판단이 안서서, 답답한 나머지 이렇게 수의학 박사님께 조언을 구하게 됐습니다. 박사님, 저희 강아지 백내장은 꼭 수술을 해줘야 하나요? 만약 수술을 해줘야 한다면 결정시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알고 싶고, 또 수술을 하지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에서도 편하게 강아지 질병 상담을 받을 수는 없을까? 집에서도 핸드폰으로 강아지 질병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팻닷컴에서 수의학 박사 닥터엠에게 강아지 질병 상담을 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강아지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수의학 박사 닥터엠입니다. 강아지 백내장은 대표적인 노령성 안과 질병인데요. 눈의 렌즈 역할을 하는 수정체의 백태가 낀 상태이며, 당뇨 등 원인이 밝혀진 경우도 있지만, 아직 모든 원인이 정확히 밝혀진 것은 아닌 질병이 백내장입니다. 강아지 백내장을 그대로 방치하면 시간이 경과하면서 진행돼 결국 시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강아지 백내장 치료를 배처 방법으로는 수술적 위법과 비수술적 위법이 있습니다. 수술을 통해 백태가 낀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 수정체를 삽입하는 것이 근본적인 강아지 백내장의 치료법인 수술적 위법인데요. 수술병이 부담되는 것은 물론, 수술 부작용 및 수술 후 시력 회복 가능성, 그리고 강아지 나이나 시력을 상실했을 때 강아지의 삶 등을 고려하면, 꼭 수술만이 최선은 아닌 질병이 강아지 백내장입니다. 강아지 백내장 수술 결정 시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할까요? 강아지 백내장 진단이 나오면, 동물병원에서는 수술을 권장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수술 여부를 결정하실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꼭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강아지가 시력을 상실했을 때의 삶은 어떨까인데요. 사람이라면 시력을 상실한 삶은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데, 강아지의 삶은 어떨까요? 물론 강아지도 시력을 잃게 되면, 삶의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지만, 사람의 그것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이 그간의 여러 연구 결과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강아지의 탁월한 후각 때문입니다. 즉, 강아지는 시력을 상실하더라도, 뛰어난 후각을 이용해 큰 불편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아지 나이도 백내장 수술 결정 시 고려해야 하는데요. 푸들 같은 소형 품종 강아지의 평균 수명은 대략 15세 정도이며, 20세 가까이 사는 강아지도 있지만, 대부분 15세 전후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인데, 현재 강아지 나이가 12세라면, 앞으로 살 수 있는 기간은 사실 몇 년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강아지를 수술시키기 위해, 동물병원에 여러 번 데려가는 것은 큰 불편이 따를 수 있으며, 강아지가 원하는 삶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백내장 수술 후 부작용 및 시력 회복 가능성 또한 고려 대상인데요. 강아지 백내장 수술 후 시력 회복 성공률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결코 100%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른 눈질병 등이 시력 화복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며, 수술 후 협병증이나 부작용 발생 가능성도 고려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 수술비용도 무시할 수 없는 고려사항인데요. 강아지를 많이 아껴고 사랑한다고 해도, 위에서 말씀드린 여러 상황을 감안했을 때, 강아지 백내장 수술비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아지 백내장을 수술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아이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강아지 백내장은 약이나 영양제 등으로는 치료가 되지 않는 질병인데요. 현재 시판 중인 어떤 제품을 사용하더라도, 발병만 백내장이 치료되는 것은 아니며, 원인에 따라 진행을 억제하거나, 늦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강아지 백내장을 수술하지 않는다면, 약이나 닥터엘마이지볼드 같은 눈 기능성 영양제를 사용해, 질병의 진행을 억제하거나, 늦출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보는 비수술적 요법을 사용해 보실 수 있는 것인데요. 강아지 눈 영양제 닥터엘마이지볼드는 강아지 눈 건강 유지 및 증진에 도움이 되는 제품으로, 강아지 눈에 생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든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 백내장을 관리하시는 데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 세정제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눈을 세정해서, 청결을 유지하는 것도 강아지 백내장의 진행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백내장이 발생한 상태에서 포도막염증이 발생하면 질병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강아지 나이와 시력을 상실했을 때의 삶, 그리고 백내장의 형태나 수술병 및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수술 또는 비수술적 요법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아지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수의학 박사 닥터엘이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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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